수업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종부세까지 끝냈었죠? 오늘은 좀 널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조세총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 건데 양도소득세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과세대상이죠? 과세대상 답자만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부부, 귀신, 주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 주식,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험지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지상권, 전세권은 죽었다 깨어나도 과세가 되죠? 하지만 용액물권 중에서 딱 하나, 뭐는? 지역권은 과세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지전 중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과세대상이지 지역권은 절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늘 시험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부동산 임차권이 과세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됐을 때 한에서다? 등기된 경우에 한에서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 그때는 과세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시험지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경우는 그냥 시험지에서 가끔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3번 같은 경우에요. 글자 그대로 그냥 뭐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구나. 이렇게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아주 가끔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 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업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함께. 뭐랑 함께? 그렇죠.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렇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함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께라는 말만 여러분께서 포인트를 잡으시다가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계장비와 함께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계장비는 애초부터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니까 그때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경우에 똑같은 영업권인데 이걸 어떻게 팔았거나 단독으로 팔았거나 또는 분리해서 팔았다. 양도소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번, 9번처럼 작년에 시험제 나왔던 거죠? 자, 이축권은 무조건 이 말이 같이 따라옵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축권만 보이면 무슨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도소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똑같이 이축권인데 무슨 단어가 나왔을 때?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했다. 그러니까 신고서를 따로 작성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팔 때는 같이 팔아요. 팔 때는 같이 파는데 신고서 자체를 따로 작성했으면 그때는 양도소득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보시고 아참,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금 우리가 아까 일본에서 지상권, 전세권, 양도는 양도소득이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앞에가 공익사업이라고 단서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면 양도다 아니다. 양도 맞아요. 우리가 공익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임대해서만. 임대. 그러니까 앞에 어떤 말이 붙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양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양도소득이에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이든 아니면 일반 지상권이든 그게 등기된 지상권이든 미등기 지상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무조건 무조건 무슨 소득이다? 양도소득이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그 내용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끔 시험지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배타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한다라고 문장이 나와요. 그럼 뭐라고 해석하시라고 그랬어요? 회원권이라고 해석하시라고 그랬어요. 뒤에 무슨 말이 나오든지 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러한 조건들이 부여되는 주식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나왔다.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한다라고 나오면 그거 자체가 권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뭘로 해석하시라고요? 회원권. 회원권은 양도소득 맞죠? 그 정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그때 양도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상으로 어떻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뭐에 관계없이?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꼭 등기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우리는 양도라고 하고 그것도 어떻게? 유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로 보는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매매, 교환, 현물출자 뿐만 아니라 공매, 경매, 수용, 대물변제, 위자료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끔 나오는 게 우리 현물출자. 자, 현물출자는 양도다 아니다. 양도 맞죠. 그러니까 물건을 대가로 해서 출자하는 것을 현물출자라고 그래요. 글자 그대로 현물이니까 물건이 대가인 거죠? 그걸로 주식출자를 하는 게 현물출자다.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뭘로 본다? 양도로 봅니다. 반대로 유상이전이 아닌 무슨이전이거나 무상이전이거나 또는 무효라는 글자가 나오거나 또는 신탁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이건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13, 14, 15번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자가 보이거나 또는 무효자가 보이거나 또는 신탁 신탁 뒤에 해지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신탁 그 자체는 맡기는 거죠. 해지라는 것은 그 맡겨놓은 걸 뭐하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일리가 없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16번, 17번 여기서부터는 우리 많이 봤던 내용들이니까 부담부 증여가 나왔다. 양도냐 아니냐? 채무 부분은 양도다 아니다. 양도가 맞지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경매, 공매가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 되죠? 경매, 공매는 무조건 양도죠. 딱 하나만 제외하고 어떤 경우? 자기가 제치당한 경우만 양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미 경매가 나오든 강제 경매가 나오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는데 예전에 회계사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미 경매는 양도지만 강제 경매는 양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미 든 강제든 상관없습니다. 경매, 공매, 수용 전부 다 양도입니다. 딱 하나 어떤 경우? 자기가 제치등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20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보만 나오면 양도다 아니다. 양도 아니에요. 담보가 나오면 양도 아니죠? 왜냐하면 담보는 뭐하는 행위니까? 맡기는 행위니까. 대신 그 뒤에 무슨 글자가 붙으면 그렇죠. 이 단어가 붙게 되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담보자가 보이면 항상 뒤에 가서 무슨 글자 확인해라. 채무부례. 맡겼는데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맡겼는데 못 돌려받으면 양도인 거고 돌려받을 수 있으면 양도가 아닌 거고 자, 그 다음에 환지처분 양도다 아니다. 양도 아니죠. 환지처분이라는 것은 내 땅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일 리가 없죠. 환지처분이 양도가 되려면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감소자가 들어가야죠. 감소. 그 다음에 보류지로 충당했다.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환지처분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만약에 보류지 충당이 아니라 보류지가 양도가 되려면 여기가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내가 이해되셨어요? 고르키 여러분께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2번, 2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혼이라는 글자가 딱 들어갑니다. 이혼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을 때 그게 만약에 재산분할이라고 나왔다. 양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위자료라고 나온다. 양도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분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분할. 분할은 양도에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할이 양도가 되려면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나누는 거예요. 양도 일리가 없잖아요. 분할 자체가. 그러면 이게 양도가 되려면 그렇죠. 내 지분이 감소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내 지분이.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감소라는 말이 없잖아요. 양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번이 분할이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분할 그 자체는 절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지 마시고 우리가 양도냐 아니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용을 보지 마시고 뭘 보셔야 돼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단어를.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나왔을 때 이게 양도일까 아닐까 그걸 찾아야지 내용을 읽다 보면 괜히 시간 낭비가 되고 그다음에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감소라는 글자가 있냐 없냐만 찾아야 되는 거지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왠지 얘도 양도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25번은 이 단어 무슨 단어? 건설업. 건설업이 보이면 양도소득이 다 아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건설업은 무슨 소득에 들어가요? 사업소득에 들어가죠. 사업소득. 그래서 양도에 관한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정리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인데 다 외우셨죠? 제발 외웠다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죠.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일반적인 경우는 언제로 한다?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어도 등기접수일 수용원 아니라고요. 수용원 대등수 중에서 빠른 날 장기알부는 등인사 중에서 빠른 날 그다음에 무상으로 취득했으면 증여는 증여 받은 날 상속은 상속개시일 기억나세요? 진짜로? 자가건축원 사용승인서 허가받지 않았으면 뭐라고요? 허가받지 않았으면 그냥 사용일 사실상 사용일 아셨죠? 환지처분이 나오면 환지전 토지취득일 단 증가자나 감소자가 나오면 공고일의 다음 날 민법주의 245조가 나오면 점유개시일 무효가 나오면 당초취득일 그다음에 완성도는 확정되지 않으니 나오면 완성도는 확정된 날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죠 1번처럼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뭐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로 간다 아시겠죠? 자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자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 양도소득세는 이 대금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 대금의 범위에 제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금 청산일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대금의 범위에는 뭔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가액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금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세금 자체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얘는 대금 청산일을 판단할 때 이 대금의 범위에 세금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만 양도가액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여기에는 포함하셔야죠 왜냐하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누가 대신 내줬으니까 양수인이 대신 내줬으니까 나는 양수인한테 그 돈을 받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가액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금액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수입금액 양도가액인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는 내가 낼 세금을 다른 사람이 내준 것도 포함시켜서 계산해 주시라고요 대신 세금 내주는 날짜가 물건을 넘겨주는 날짜는 아니다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이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대금 청산일 날짜를 지금 줬잖아요 날짜를 이 날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요? 보유기관 때문에 그래요 보유기관 아시겠죠? 그러면 보유기관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언제 넘길 거냐 돈 받은 날 넘길 거냐 아니면 세금을 내준 날 넘길 거냐 당연히 물건값을 받은 날 물건을 넘겨야 돼요? 안 넘겨야 돼요? 넘겨야 돼요 그 사람이 내 세금을 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고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보유기관을 판단할 때 그 대금 청산일이라는 그 대금의 범위에는 세금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세금 내주는 날짜까지 보유기관을 잡으면 안 된다 그냥 거래가 완료된 시점이 대금 청산일이다 하지만은 그 돈도 원래는 내가 내야 되는데 양수인이 대신 내줬으니까 양도가에 계산할 때는 뭐 해줘라? 포함시켜 주십시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무조건 무슨 날? 등기 접수일로 가십시오 또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했다 역시나 무슨 날로 가십시오? 등기 접수일로 가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눈 씻고 찾아봐도 계약상 잔금 청산일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계약상이라는 말은 오직 어디서 쓰는 표현이에요? 취득세서만 쓰는 표현이에요 취득세서만 그래서 취득세서는 계약서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주어지는 거고 유상일 때는 60일 내내 해제하십시오 무상일 때는 3개월 내내 해제하십시오 그러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 계약해놓고 나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 되셨어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기 할부하고 이 수용이 나왔을 때는 죽었다 기하나도 몇 개가 나와야 된다?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게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3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3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 없어요 취득세는 무조건 2개예요 자, 유상이다 그러면 무슨 무슨 날하고 무조건 뭐가 따라와야 돼요? 등길이 따라와야 돼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길 중에서 빠른 날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길 중에서 빠른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과 등길 중에서 빠른 날 무상취득 같은 경우는 계약일과 등길 중에서 빠른 날 연부취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부금지급일과 등길 중에서 빠른 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지목변경이나 차량 등의 종류변경이 나와요 취득세에서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요? 무조건 2개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지목변경이 나온다거나 지금 취득세 말이에요 취득세에서 지목변경이 나온다거나 차량 등의 종류변경이 주어지죠 그러면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요? 무조건 2개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나요? 대신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장기알부하고 수용 나오면 주거닦게 하나도 몇 개 나와야 되고 3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3개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뿐이에요 그것도 장기알부하고 수용일 때예요 뭔지는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알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장기알부 보인다 그럼 뭔만 확인해라 그렇죠? 하나, 둘, 셋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보라고요 수용 보인다 역시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날짜가 3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해라 더 이상 양보 못해요 대신 그 3개가 뭔지를 알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알부일 때는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등인사, 그다음에 수용일 때는 대등수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대등수가 나오든 대수등이 나오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순서는 일단 날짜는 몇 개 나와야 된다? 3개 딱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300산로 1 3 2 4